오가피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료 찬유 전순위 1460년 오가피로 나와있습니다. 원문 미립미행 3세아 세안신재 오가피 화조죽음 겸 사주 매일지간 삼복지 번영문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3세의 아이에게 새로 채취한 오가피를 잘게 가른 다음 미음에 섰고 약간의 술을 겸하여 매일 3번 보도시킨다. 조리법 오가피를 잘게 식한다. 이 미음에 간오가피를 섞고 약간의 술을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